지하의 썬데이기탐 네 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 4주차 톰스 라인 오씨 하늘색 고 있어 하늘색 짠 얘 진짜 색상을 엄청 그 글로시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요 계속 보면 볼수록 뭔가 펄이 항상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메탈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얘는 오션 벌브 리버브나 봅니다 디지털 리버브라고 써져 있네요 이것도 색상 보이시나요? 너무 이쁘게 해놨네 짠 얘도 150g 그렇죠 얘네는요 너무 작기 때문에요 배터리가 못 들어가고요 다 아답터로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리버브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아 자 이거 공간계 나왔네요 네 우리 그 탐스라인 공간계 오늘 처음 저한테 접해지는 겁니다 캐비닛 시뮬레이터도 공간계라고 할 수 있을 수도 그렇죠 어쨌든 공간을 지배하는 자 공간을 지배하는 캐비닛의 느낌이니까 그 방수에 따라서 참 오션 벌브입니다 근데 이게 딱 그러네요 가격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8만 8천원 6만 5천원 네 좀 뭐 드라이브 계열의 직관적인 페달들은 6만 5천원 6만 5천원 정도고요 공간계적인 시뮬레이터 뭐 이런 것들은 느낌은 8만 8천원으로 좀 뭔가 그러네요 아주 심플한 가격 체계를 갖고 있네요 네 복잡한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딱 이거 봐도 자 그러면 소리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앰프마다 앰프에서 벌브를 다 뺐어요 리벌브를 제로입니다 제가 가장 드라이한 소리에다 맞춰놓고 그렇죠 펜도 앰프인데 전혀 리벌브 없는 성함입니다 없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선은 토그 스위치 먼저 설명을 할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룸, 스프링, 쉬머 룸은요 홀하고 룸의 그런 느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브고요 그리고 스프링으로 쉬머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스프링은 뭐 우리 스프링 리벌브가 있겠죠 쉬머는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반짝거리고 뭐 이렇게 그렇죠 샤이닝 샤이닝 명상에 다니는 거 자 그러면은 룸부터 가볼게요 딜레이 타임이 좀 짧은 거 지금 네 디켓 좀 올릴까요 네 오우 네 이게 좋다 과하지도 않고요 네 이게 지금 최대로 올린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믹스가 있어요 제가 여기 노브 보면은 네 작은 노브 믹스 올릴게요 어 그러니까 리볼브 소리만 점점 나는 거죠 원음이 약간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믹스를 먼저 줄이면 원음이고요 네 자 여기에 또 톤 노브가 있습니다 톤 노브 조절해 볼게요 그 뒤에 딸린 리버브 상의 톤을 조절하는 톤 노브예요 저 줄이면 더 다크하네 그쵸 리버브인데 너무 샤이닝스러운 그런 리버브나 뒤에 빠지는 꼬리 테일 부분이 약간 너무 브라이트하면은 좀 지저분하고 뭔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것만 들려요 어 리버브 소리만 들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버브 자체의 톤을 조절하는 노브가 있는 거는 좀 잘 만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믹스 노브랑 톤 노브 다 센터 걸리게 되어 있고요 자 디케이 좀 줄이고 자 중간에 스프링으로 가볼게요 어호 어 디케이 좀 올릴게요 네 아 뒤에 그 떨리는 그 철소리가 좀 많이 나긴 한다 스프링이 믹스 올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TS9 한번 불려볼까요 좋다 잘 만들었네요 그 너무 아 이게 좀 좀 말하겠죠 그런 느낌 스프링 리볼브의 한계죠 뭐 그리고 믹스는요 솔직히 원음이 그대로 있으면 얘가 좀 더 크게 해서 믹스되는 이 느낌의 믹스가 원음이 있으면 좀 이렇게 되는 믹스가 되어야 되는데 원음을 내리네 그렇죠 드라이 하고 외시니까 아 이게 너무 너무 나아지지 이게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자 그리고 심어 갈게요 여러분들 심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심어는 좀 씬스 느낌입니다 자 뒤에 떨리는 테일 부분에 이걸 지금 톤 낮춘 거고요 톤 올리면 다시 노몰한 룸 사운드 갈게요 좋다 룸이 제일 낫네요 네 마샬로 바꿔 볼까요 네 마샬로 바꿔 볼게요 자 코멘트는 마샬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자 이게 사실 공간계라고 하면요 뒤에 이걸로 원음을 감싸고 원음하고 얼마나 더 잘 어울리냐 아니면 좀 그 그런 느낌에서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좀 고퀄리티가 좀 나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얘는 쓰읍 아 좀 애매해요 우선은 튜브 스크림을 그대로 켜놨어요 이거 룸이에요 룸 네 자 스프링 갈게요 이거 룸 아 이게 공연에서 쓰기 좀 애매한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공간계를 딱 달아놨을 때 원엠에 내가 톤을 그냥 내 드라이브 톤을 만들어 놨어 그 상태에서 이런 공간계를 ON을 했을 때 볼륨 지금 작아졌죠 제가 잠깐 까딱 했는데 아 볼륨 왜 작지? 그러면 또 내가 맞춰놓은 이 리버브나 공간계 사운드에 볼륨을 올리자니 원엠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믹스를 진짜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믹스가 지금 얘가요 생각보다 역가가 없어요 조금만 아니면 이거 아예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되는 느낌인 거죠 아예 그냥 살짝만 넣어놓고 만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네 아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뒤에 나오는 테일 소리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리버브 느낌이 아니라서 좀 꺼칠죠? 네 많이 거칠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좀 꺼치네요 철소리가 많이 나요 스프링 리버브도 그렇고 룸도 사실 쫙 퍼지는 뭔가 파형 같은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안개 좀 자욱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리버브구나 라고 하는 그냥 이 웨이브 느낌이 딱 눈에 완전 보이니까 이렇게 예쁜 생각은 안 드는 리버브도 네 조금 꺼치려요 네 네 아쉬운 게 좀 있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엉덩이도 아픈데 네 여기도 지금 멍들어가지고 손을 올릴 때마다 네 킥을 날려가지고 서랍을 빼고 서랍이랑 싸우셨다고요? 어 아파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여운이 참 아쉬운 네 여운이 좀 아쉽다 그런 기억인 것 같네요 뭐 다른 코멘트 뭐 이것도 보통 조그만 앰프에 리벌브 달린 게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럴 때 조그만 앰프인데 리벌브 효과를 좀 얻고 싶다 할 때 그걸 뭘 스프링 리벌브를 달 수도 없고요 작으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리벌브 효과를 얻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정석적인 리벌드의 고컬 사운드가 아니라서 또 오리지널리티라 있는 사운드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울린다 조금 울린다 빈티지 사운드에 리버브를 좀 많이 제외했다고는 설명이 써져 있는데 빈티지 라기보다는 약간 날틱한? 네 좀 너무 날라야 날라 너무 그 조합을 잘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애 네 자연스럽지가 않았어 그렇죠 그렇죠 기계음 억지로 만든 리버브 자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저저저번주에 했던 소틱 이펙터 네 AC 부스터 컴프 부스터에 컴프 같이 달린 거 네 부스터 컴프 자 그거에 대한 한줄평은 아 이거 메인 사진이 잘 나왔네요 제가 네 네 잘 나왔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한줄평 써주셨던 분들 중에 음 아 스타피쉬 아 이분은 한줄평을 아주 그냥 멘트만 써주시긴 했네요 네 스타피쉬면 불가사리잖아요 그렇죠 불가사리 네 자 이번엔요 원래 크로마니언 스케일님이 너무 잘 써주셨어요 이거를 저번주에 크로마니언 스케일 받으셨죠 네 근데 송곳을 바지에 넣으면 찔리게 마련이죠 라고 잘 써주셨는데 어 이분 저번주에 받으셨으니까 그냥 송곳을 바지에 넣으면 찔리게 마련이고 응 서랍을 빼고 니킥을 하면 멍이 되죠 멍이 되죠 네 어 맞네 자 그래서 또 끊어진 1번줄님에게 어 베일톤 리뷰 보셨죠 라고 네 베일톤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서 소틱 이펙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이분에게 또 끊어진 진짜 빈티지한 고퀄리티 사운드가 매력적이네요 게리무어의 에 뭐야 파리신 워크웨이의 롱 서스테인 롱 서스테인까지 커버가 될 듯 합니다 벨톤 리뷰 보셨죠 라고 네 또 끊어진 1번줄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줄 표현 드리시죠 짧은 기간 내에 목소리가 짧은 기간 내에 버전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좀 업그레이든 버전 네 아 좀 아쉬운 느낌 네 아쉽습니다 김치찌개 만들려다 김치국 만들었네 네 그렇죠 네 할래다 말아서 그렇죠 이게 조금 아쉬운 느낌 2%가 아니라 한 2%에 아니 20% 아쉬운 느낌 네 좀 그렇습니다 간만에 참 그래도 너무 좋은 것만 쫙쫙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게 있는게 우리가 리뷰하기가 편해요 이게 욕을 욕을 해야 돼 가끔 그러니까요 가끔 욕을 근데 반면에 이게 색깔 엄청 잘 빠졌어요 진짜 오션벌브에는 딱 맞아요 네 하늘색에 펄 들어간 거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럼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면 짜잔 5점 6점 아 네 저는 이 색깔이 이뻐서 5점 주려고 그러던데 하하하하 네 이렇게 해서요 어 탐스라인 지금 오늘 4주차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기어로 저희 찾아갈지 뭐 탐스라인일 수도 있어요 네 라인업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그게 베일톤처럼 쫙 나왔기 때문에 아주 뭐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펙터라는 어우 이렇게 동그랗게 네 참 기대가 되는 탐스라인 제품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리뷰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 동안 또 좋은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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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